1테라짜리는 비밀보관소고, 2테라짜리가 좋은 추억 저장소. 와.. 제 팬분들 눈 감으세요. 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쟁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남의 컴퓨터를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컴퓨터냐면, 얼마 전에 메일이 한 통이 왔었어요. 다른 스트리머 분의 팬분께서 그 스트리머 분의 컴퓨터가 불의의 사고로 고장이 나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하고 컴퓨터 부품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조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된다고 해서 오늘 그 부품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머 분이 누구냐면 이치어 님이라고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시는 그런 스트리머 분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팬분이 국내 분이 아니시고 해외에 살고 계신 분인데 부품들 다 하나하나 포장을 해가지고 페덱스로 보내주셨어요. 부품이 뭐인지도 저도 모르기 때문에 까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더벌드! 와, 뽁뽁이 포장이 진짜 장난 아니게 해서 보내셨네요. 초 님의 어둠의 다크 히어로 로그 크로스 헤어 다크 히어로입니다. 엑소 570 칩셋. 저도 얼마 전에 사용을 했었던 지금 라이젠. 끝판왕 1티어, 0티어 메인보드입니다. 국내는 이거 에이수스 메인보드 봉인실이 없는데 해외 거는 봉인실이 있네요? 메인보드는 봉인실 없거든요? 어느 회사도? 아무튼 그러면 CPU는? CPU는 라이젠이겠죠? 가라 고 패스트. 9가 붙어있네요? 인텔 이스테드. 하하하하 센스가 있으시네. 5950X입니다. 저도 게임 컴퓨터로 쓰고 있는 현존 최강의 소비자용 CPU입니다. 엄청난데? 그리고 이거 너무 궁금해. 끝판왕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제가 유출해볼게요. 박스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거는 이거 에브가 글카가 이런 모양으로 많이 있거든요? 에브가 RTX 3090, 오? 큰 3080Ti가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한번 까볼게요. 아니 뽀뽀기를? 뽀뽀기를 몇 켜보라 아시죠? 하하하하 맞네 모두가 탐마하는 나 하지만 난 초님 컴 아 근데 이렇게 보장을 했는데도 박스가 이렇게 되네요. 해배송 박스가 막 막 뒹굴었나 보더라고요. 에브가의 RTX 3090 FDW3입니다. 그거죠? 옆에 눈가에 붙이면 빨간색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귀엽다고 했었던 바로 그 에브가의 끝판왕급 그래픽 카드입니다. CPU 쿨러 보도록 하죠. 초님 그림 띄워줘 G53입니다. G53이면 240mm 끝판왕급 이것도 램 아 그램 아니고요. 컴퓨터에 다는 램입니다. 멀티테스크는 나한테 맡겨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커세어 도미 RGB 화이트 가장 최신 제품이고 8GB짜리 4개 32GB에 3600에 CL18짜리 수동으로 오버를 당기는 것보다 그냥 XMP만 넣어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최상급 팬 초님의 넘버원 펜 리안니의 유니펜입니다. 나도 갖고 있는데 이걸 리뷰하려고 나도 샀었거든요. 이 펜의 장점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케이블 연결이 없이 이 친구들 펜길 이렇게 하면 그 사이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접점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뭐지? AIO 슬리빙 케이블 케이블 모드 거기서 하신 거네요. 수냉쿨러 호스에 슬리빙 꽂는 거인 것 같아요. NGXT 크라켄 X52도 들어가 있죠. X랑 이제 Z랑 그냥 똑같아 보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빼고는 아마 이거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윈도 10 정품 홈 파워 서플라이 슬리빙 케이블 그리고 제 관심을 다 주셨네요. 입 심심하지 말라고 쏘아 패치 키스 스위디쉬 피쉬 음 맛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안리의 51 다이나믹 미니 더바오워 에디션. 저거 미니가 유저들이 엄청 기다린 케이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냥 조립을 해서 보내셔도 됐겠는데요. 이 정도로 검사 잘 알고 계신 분이면 해외배송이라서 좀 그런가? 이제 조립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없는데? 파워랑 SSD 설마 케이스 박스에 같이 들어있나? 케이스를 먼저 올릴게요. 케이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초님처럼 섹시한 케이스 엄청 특이하다. 이거 여기를 드러낼 수가 있네? 아 들어있네.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주셨네. 아니 포장이 무슨 와 아니 무슨 거의 업체인데? 뭐 엄청 많은데요? NVMe 1테라 2테라 에? SSD가 두 갠데? 이건 뭐야? 팬이 또 있네요? 아 이거 세 개들이 세트가 세 개나 있네. 아홉 개. 그럼 이게 파워겠지? 아 그렇네. 여기 있네. 파워는 SF750이네요. 아 얘가 파워가 큰 파워가 안 들어가는 친구인가 보네. 그래서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SFF 파워 중에서는 끝판왕 파워입니다. 저도 많이 쓰고 소음도 적고 안에 슬리빙 케이블이 진짜 개쩔어요. 엄청 얇고 잘 만들어가지고 좋습니다. 184.99달러네요. 그럼 이건 삼성이겠지? 그렇네. 비밀보관소 1테라짜리 SSD 삼성의 980프로입니다. 1테라짜리는 비밀보관소고 2테라짜리가 좋은 추억 저장소. 그러면 이제 이걸 C드라이브 쓰라고 하신건가? 제 기준이라면 저는 이제 C드라이브에 1테라짜리를 해서 윈도우만 하고 게임 같은걸 이제 2테라짜리에다가 막 하는 용도로 쓸텐데 솔직히 뭐 포맷 자주 하고 막 그런거 아니면 그냥 C드라이브를 2테라로 잡는게 맞긴 하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이거 C드라이브 이걸 D드라이브 하겠습니다. 비밀보관소라고 해놓은거 보니까 이게 D드라이브인거 같아요. 와 제 팬분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컴퓨터를 아시겠죠? 이거 처음 써봅니다. 샤오미 미지야 원래 전자동 아닌거 계속 썼었는데 전자동이 나와있었더라구요. 샀습니다. 어 개편하네. 오늘 왜이렇게 수전증이 심하지? 죽을때가 다 됐나? 수냉펜을 어떻게 하죠? 수냉펜도 제 펜 달아도 되나? 되겠죠? 일단 제 펜을 다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아홉 개를 주신거 보면 케이스 모든 펜을 이제 저걸로 하라고 주신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거 이거 수냉을 전면에 달아야되나? 좀 보양을 봐야겠다. 음 이런식으로 유니펜 들어갔네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아 밑에 세개 들어가니까 그럼 이렇게 아홉개가 들어가는거구나 아 이거 생각하고 주문을 하신거 같아요. 그럼 이대로 만들어드려야겠죠? 이렇게 된거고 펜을 리안이 유니펜으로 다는게 맞겠죠? 응 여기 접전부가 있네요. 여기 접전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찰칵 하지는 않네 이런 접전부에 얘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게 케이블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인거 같네요. 요런 방식 오 좋은데? 나도 이걸로 바꿀까? 음 다 모듈시계 다 슬리빙이 확장형인지 한번 보죠 아 확장형이네? 슬리빙 엄청 부드럽네 근데 이거? 슬리빙 이렇게 부드러운거 처음 온다 내가 이때까지 싸구려만 썼던건가? 오우 어우 슬리빙 작업 진짜 오케이 상단 펜이 뭐가 있다? RGB 컨트롤러가 있구나 어쩐지 오케이 마지막 선정리하는데 1시간은 걸릴텐데 어우 정직빙 걸릴거 같아 어우 너무 어려워 어우 기본적인 조립은 이렇게 끝났구요 이제 이 펜 LED 컨트롤러랑 나머지 뒤에 슬리빙 케이블이랑 이렇게 선정리를 해야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거기 때문에 다 끝내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선정리가 장난 아니게 빡셉니다 최대한 해봤는데도 아우 그리고 이거 이 튜브에 꽂는 이 하얀색 슬리빙 케이블 이거 장착하는 것도 제대로 안돼요 이게 제품이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 물리는게 한쪽을 물리면 한쪽이 빠지고 한쪽을 물리면 한쪽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내 컴퓨터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긴 했는데 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한번 켜보도록 하죠 오오 이쁘긴 하다 풍량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고 800에서 이제 1900rpm이니까 펜 자체 소음도 뭐 크게 없고 일단은 가장 좋은게 원래 이제 LED가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펜 전원이랑 LED 전원인가 LED 컨트롤 하는 건가 그게 이제 따로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세어 같은 걸로 세팅을 하면 펜 하나당 케이블이 두 개씩 나오니까 케이블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LED를 개인적으로 진짜 극혐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8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러에 4개 4개 해가지고 8개가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하나에 여기 케이스에 들어간 모든 펜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일반적으로 만일에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전면, 상단, 후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3개죠? 그러니까 6개 로 장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펜이 좋네요 이 케이블이 뭉쳐져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게 규격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RGB랑 펜 자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단일로 돼 있는 게 통합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잘 켜지는 거 같으니까 라이젠이라서 수동 오버클러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 같고 랩만 XMP를 적용을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한 뒤에 발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피로에 찌든 거 같지 않아요? 네 피로에 찌들었어요 아... 무급으로 어? 무급! 시급 젤리 하나 하나